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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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공연을 하시는데 여기서요? 네 여기서 한다고요? 네 여러분 다 차지 않겠네요 아니 다 찼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가요? 근데 여기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큰데? 말이 안 되는데? 어 여기 큰 공연장에서 여기 콘서트 하는 건 처음이네 배고파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팬사인회 하고 바로 공연장으로 왔는데 공연장은 생각보다 지금 너무 커가지고 다들 기대감이에요 참 많은 곡을 부르는데 애착이 가는 곡이 따로 있습니까? 애착이 가는 곡이요 호쿠가 인지방 애착이 가는 곡 호쿠와 애착이 일본어로 뭐예요? 아이차크 아이차크 누가 이치바 아이차크 가는 호쿠와 이번에 되게 진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퍼포먼스로 뭔가 구석이 돼있고 되게 볼거리도 있고 듣는 맛도 있고 되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죠 이 애착이 뭐? 호쿠 도쿠모 2인의 2대스 아무래도 비디오가 가장 애착이 전혀 없고 저도 저도 Q시트에서 비디오가 가장 애착이 하이라이트 진영이 진영이예요 진영이예요 비공 진영이예요 슈가형이예요 슈가형 슈가와 코리옥 와칸 나이데스 근데 슈가와 슈가와 하추원가 장도 대키드네 대키드네 비디오 진짜 보고싶어요 편집 못봤어 저희 편집된거 저 아직 못봤어요 이제 미어사람에서 보려고요 비공 준비 완료되스까? 준비 되키마시다 준비 되키마시타까? 아이 이리키마쇼 레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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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dos 저도 고 ild andro 이덕 이제 시청해 否 대통령 되 어ará 오 아이고 싶고 언니가 싶어 저의 누구처럼 타나가 제 만남께는 전화해 가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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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을이 으 아 고함 슈다 고음 늦게 버려 아 흥믉 덕 이 그 오 마이 갓 맨! 오 마이 갓 맨! 예예예 다 됐어 예예 반도 넘게 아세요 아 왜 길어 보이냐 이 규칙들 왜 길어요? 야 우리 그리고 좀 길치인데 네 알다 다시 타린다 나의 감옥에 맘이 딴다 알다 다시 타린다 이만큼 살아났어 내일이 또 재밌겠습니까?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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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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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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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lett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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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맞은 상점 호라인 정식 여긴 흔히는 손 얻고 새우는 심해왔다면 이라는 게 낫고 서로 하는 순간 상큼 없다 동호인의 스윙 한 곡 리허스 끝인데 사실 저 이렇게 리허스 끝까지 할지 몰랐거든요 끝까지 하네요 끝까지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인가? 드디어 오고있습니다 시작하시켜서 팬들 달자 했어요? 거의 한 3분에 2 쳤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작하시고 홍콩과에서 여러분이 즐거우니까? 여러분이 즐거우니까? 여러분이 즐거우니까? 여러분이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잘생각하네요 잘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 잘생각하네요 잘생각하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첫 콘서트였죠 첫 일본 콘서트였죠 첫 일본 콘서트였죠 아? 안 하는 아 아 아 아 아 무대 위에서 내가 누구보다 빛나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멈춰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엘버 샷 때 우리 춤추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선남자 뭐 중간에 브릿지 보일 때는 아무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버 샷 앨범 달달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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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